다섯 명이 쓰던 작업실인데 지금 짐을 제 것도 많긴 한데 거의 제 짐이죠 지금 짐을 다 아직 정리를 못하고 그동안 계속 쌓기만 하던 짐들이라 지금 이렇게 구석구석 들어갔던 짐들이 아직 처분이 아니라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작업실 이 작업 세팅대로 아마 좀 정리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매주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리고 있는 이유 편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지금 보시다시피 작업실 작업실 옮기는 게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지금 작업실을 옮기는 것과 그리고 지금 차기작 샘플 원고를 만들어야 해가지고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저는 올해 하반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일단 그 두 개가 가장 크고요 저의 메인 1이니까 여러모로 신경 써야 될 게 좀 많고 게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지키지 못한 약속 전혀 편집할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어제 저녁 6시에 일어났거든요 22시간이 지났습니다 밤새 여기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또 옮기는 작업실에 또 필요한 거는 하고 그리고 지금 만화축제 있었죠 만화... 있었죠가 아니라 만화축제가 곧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가는 인터뷰 영상이나 이제 외부 촬영 요청 같은 거 그런 스케줄들 간간히 있고 그리고 제가 옮기면서 장비를 좀 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설치하고 그러느라 느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커뮤니티... 커뮤니티 탭에 글을 쓰긴 했는데 제가 3,000명이 됐습니다 구독자가 아... 정말... 그... 너무 못 올리고 있어가지고 정말... 좀... 뭐랄까... 이게 방치하고 싶지 않은데 손댈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 와중에 어떻게 또 여기저기 또 이렇게 타고 오셔서 제 영상을 보고 3,000명이란 분이 모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우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3,000명의... 3,000명... 기념으로 작은 소소한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어... 조만간 올라올 영상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제가 작업실이 좀 정상화가 되고 그리고 샘플 원고가 지금 거의 준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... 그거를 일단 회의를 잘해서 던져놓을 정도가 되면은 어... 최대한 짬을 내서 지금 막 소스가 엄청 쌓였거든요 제가 지금 찍어놓은 건 엄청 많은데 편집을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편집을 좀 해가지고 어... 다시... 그... 진짜 못 올려도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꼭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독자 3,000분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... 광고가 들어왔던 그날까지 아니지 아니지 아... 이러면 안 돼 어휴... 헛소리가 나오네 네... 이거 저... 제 지금 이... 주변에 지금 어지러운 것들이 정리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하겠고요 혹시나 있으면 제가 확실히 표기를 할 테니까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그냥 가감 없이 어... 그 물건에 대해서 제가 쓴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조만간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감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노래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